반갑습니다. 솔라나 출발할게요. 여러분들 솔라나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종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솔라나는 특이한 능력치 같죠. 바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현재 코인 시장의 알트코인 총대장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대장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빠지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대장주는 그만큼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 주도하에 솔라나 코인을 열심히 밀고 있죠. 왜냐? 바이낸스를 잡기 위해서. 바이낸스 코인, BNB를 잡기 위해서 솔라나를 끌어올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BNB 코인 바로 잡았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 벌써 13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이 그림만 보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는 못 잡아요. 20만원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이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을 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반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 하시죠?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13만 3천원입니다. 자 13만 3천원이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바닥을 여러분들 바닥이 단기 바닥이 11만원대에 잡히고 있어요. 자 11만원대에 잡히고 있는데 자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해도 일단은 이중바닥 만들었잖아요. 위치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던 솔라나 보세요. 자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하고 전부 다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지하고 다 올라갔어요. 지지하고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더 큰 파동으로 봤어요. 요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과정은 비트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비트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13만원 요기서부터 이제 사실 돌파 나오게 되면 진짜 강하게 갈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 메이저라 이제 솔라나 비롯해서 첨인잉크,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고 요런 친구도 있잖아. 요런 친구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걸리면 그냥 어떻게 된다? 바로 슈팅 시원시원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잡아보자면 요렇게 지금 뒷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까지 슈팅이 안 나온 안 나온 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라인들 중에서도 힘을 가득 모으고 있던 코인들이 이제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5만원 잡을게요. 2차 목표가 16만 5천원 잡겠습니다. 그 다음 18 20 요런 식으로 목표가 올려가시면 될 것 같고 20 돌파하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끝나는 겁니다. 게임 끝. 이제부터는 바로 전고추 진짜 30만원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장이 시작되겠죠. 솔라나가 아마 불장을 24년도에도 스타트 끈을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대장 주기 때문에 남다른 대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불가능하지만 솔라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수 구간이라든가 매도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 모든 대응들은 우리 정보방에서 다 해드리니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뭡니까? 안전하게 하는 법은 당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지금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습니다. 짧게 잡다 보니까 물려봐야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사실상 심리적으로 우린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뭐 매매하기 전에 물려봐야 마이너스 5%인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플러스로 회전률 위주로 계속해서 매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니까 우상향한단 말이죠. 계좌가 우상향하는 매매법을 갖고 싶다면 이 매매법이 잘 맞는 건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당일 매매다 보니까 며칠 주고 하면 더 먹을 수 있는데 당일 매매는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종목 선정에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다 당일 매매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0에서 40%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수익률이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플러스로 파워레저 같은 코인들 보이시죠? 파워레저 같은 코인들은 제가 호재가 명확하게 확인된 단 한 종목 안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한 종목이 안에서는 며칠 끌고 가면서 몇백 프로 수익을 확실하게 뽑아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안정성 위주로 계속해서 회전을 돌리지만 시원하게 수익 볼 때는 몇백 프로 홈런도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진짜 저런 매매를 하고 싶다. 그동안 물리고 지옥같았던 경험 리스크 관리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홈런 칠 때는 몇백 프로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면 799-3904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리고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만 가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솔라나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싹 다 잡아드릴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빨리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하나 달라질 거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루라도 빠른 게 남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 또 자료 올리면 훔쳐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고스럽지만 위에 번호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 오시면 싹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